원하게 이제 두 선수들이 어우 스피디하게 나가서요. 테이프다운. 김수철의 페이스가 됩니다. 라이프트 훅 모두 빗나갔습니다만은 스피디하게 또 한 번 태클 들어가고 있는 김수철. 여기서 당깁니다. 끌어당기면서 메칩니다. 테이프다운. 김민우 선수의 호락호락하지 않은 부분이 나옵니다. 아 당기려고 합니다. 그냥 당깁니다. 끌어당깁니다. 테이프다운. 김수철. 한 번 더. 힛당 시도하고 있는 김수철은 대단한 팀이에요. 김수철 테이프다운. 김수철 돌아서죠. 역시 다리 잡습니다. 아 이건 좀 기가 막힐. 아 또 떨어집니다. 테이프다운. 결정적인데요. 김수철이 원하는 그림을 지금 이번 3라운드에 와서 두 차례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